어마어마한 재력을 과시했었던 나는 솔로 10기 정숙은 열애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공개 열애를 시작한 정숙에 대해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정숙은 인스타를 통해 예쁜 사랑할게요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라며 돌싱이라 더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보려 한다. 면서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통해 최근 근황을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정숙과 남자친구가 같은 디자인의 커플링을 끼는 인증샷을 보였는데요. 앞서 정숙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썸을 타는 남자가 있다. 며 솔직하게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나는 솔로에서 정숙이 관심을 보인 상철이 남친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정숙은 상철 아니에요 라고 선을 그어 남자친구 정제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나는 솔로를 통해 부동산 경매 23년차 미용사 곱창 음식점 등 3개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대구에 5채 집을 보유하면서 운용자산이 50억 이상이라고 전의 놀라움을 자안했었는데요. 이에 정숙은 재산이 부각되니 주변에서 돈 좀 빌려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게 된다며 정숙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자연스럽게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공개여래를 시작한 정숙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고 싶네요.